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여러분 수능 100일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지금 정말 무더운 여름인데요. 오늘은 무더운 여름과 함께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날이에요. 이렇게 날씨도 변덕스러운데 여러분들도 컨디션에 따라서 지금 공부가 엄청 잘 될 때도 있고 엄청 힘든 날들도 있겠죠. 자 선생님이 수능 100일에 맞춰서 어떤 얘기를 해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원래라면 학습법적인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벌써 선생님이 지난주에 9월 평가원 데뷔라든지 이런 학습법의 영상은 촬영을 했기 때문에 수능 100일은 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선생님이 옛날 옛날에 선생님에게도 첫사랑이 있지 않겠니? 선생님의 첫사랑이 선생님이 친했던 그 친구는 지구과학 교육과였어요. 지구과학 교육과여가지고 걔는 정말 진짜 뭘 보든 얘들아 뭐 기승전 뭐를 보든 다들 자기 지구과학의 거의 대부분 모두 매칭을 했었거든. 어느 날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보는데 그때 영화 보면 주라기공원이잖아요. 주라기공원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주라기공원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보고 있을 때 귓속말로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 지양아 지양아 저 공룡은 쥐라기 때가 아니라 백악기 때야. 알겠다고 알겠다고 부들부들 이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이래저래 같이 데이트를 가면 원래라면 데이트를 가면 여러분 그 주변의 환경에 약간 완전히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얘들아 나에게 빠져 있어야 되는 거지 않겠니 데이트인데 그래야 되는데 그 친구랑 가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돌담길을 걸었던 기억이 나요. 그 돌담길을 걷고 있는데 그 돌에 심취해서 지양아 이 돌은 막 이러면서 이 돌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아 내가 그래서 결국 그 친구랑 잘 안 됐겠죠. 맞아요 잘 안 됐겠죠. 그 친구는 나중에 이러는 거지 나는 나중에 이 돌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진짜 아주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아주 어렸던 대학교 1학년 2학년 뭐 요 정도밖에 안 됐던 그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그만하게 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저런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한 걸 나지막하게 서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한참 있다가 제가 어디서 왔냐면요. 당연히 헤어졌겠죠. 아 한참 후에 TV를 보고 있는데 아 제가 또 EBS를 좋아하거든요. 아 제가 여기서 EBS 얘기하면 안 되나요?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그 보는데 내가 어디서 봤던 친구가 저 몰래서 뽀동통하게 좀 변해서 약간 까무잡잡하게 변해가지고는 다큐멘터리에서 외국에서 어떤 엄청난 주상절리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 돌들 앞에서 이 돌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자마자 아 쟤다. 엄청 깜짝 놀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소음을 해서 아 그 친구 맞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그래도 걔도 연락을 하더라. 너 봤다고. 선생님도 한번 버스에 선생님이 얼굴이 돌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도 그 당시에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 뭐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뭔가가 결정된 바도 없긴 하지만 나는 카메라 앞에서 서서 수업을 할 거야. 또는 카메라 앞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런 거 앞에서 나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정말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나도 모르고 걔도 몰랐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내가 세웠던 방향대로 내가 결정을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는 여러 번의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 선택의 순간에 내가 마지막하게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렇게 묵직하게 있으면요. 조금 조금 조금씩 큰 흐름이 확 하고 변하는 그런 일들도 있긴 하지만 아주 작은 순간순간마다 그 길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침하고 있는 이 공부가 바로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반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를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짧은 기간에 간단하게 정하는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선생님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가 그리고 나에게 정말 잘 맞는가 라고 하는 걸 따져보면서 아니면 또는 반대로 설레어 하면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남은 100일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선생님이 또 준비했던 게 제가 또 빚지향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작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쯤 되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겨요. 그냥 멘탈적인 고민도 생기고요. 또는 그거 말고 학습에 대한 고민도 생기고 또는 반대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다짐 근데 그걸 누군가 길 가는 사람 붙잡아놓고 저 생명과학에 자 이번에 가게도는 다 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잘 못 알아듣겠지만 나는 알잖니 나는 알 거잖아.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야기에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선생님이 직접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작년에 애들한테 했었던 것마다 하나하나 제가 댓글 달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응원해줬던 기억이 있고 여러분들도 기분 좋아하면서 남은 기간들을 열심히 달렸던 게 있어서 수능 100일에 선물로 무엇을 줄까 하다가 선생님의 따뜻한 응원과 따뜻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 영상 밑에 보면 링크가 있을 거니까 이 링크를 타고 공지사항으로 오시면 마음 편하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밑에 댓글을 달면 제가 대댓글로 박지영 선생님이 직접 대댓글로 열심히 여러분들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생명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과목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과목으로 결국 여러분들의 꿈과 다가갈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으시고 저와 함께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영이었습니다.